삼성봉호 여기는 이륙 조사입니다 지금 십상호 고기자 1배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 남아인지 배고장인지는 멀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만 배가 고장난 소리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. 내가 잠으로 간첩 아니하여. 독재 국가로 다시 보낼 수는 없잖아. 옥라지 단단합니다. 특수부대 조심하세요. 그래. 귀순하라는 겁니까? 아마 그래도 결국 북으로 갈 겁니다. 네 말대로 마음 흔들리지 않고 돌아갈 사람이라면 우리가 실패하기지. 내가 알잖습니까. 본고이 없어야 내 가족이 안전합니다. 이거 이미 꼭 그러는 것이요. 우리가 큰 놈 취해 당했어. 대한민국이 지금 웃기야. 너 꼬수장의 등장이야. 이 여자만 있잖아. 아무도 진달래. 그를 보내달라. 아아악. 아악. 아악. 특임도. 아, 안 물어본다고 했습니다. 그동안 내래. 그물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나 봅니다. 이젠 내래 그 그물에 단단히 걸린 것 같습니다. 아름다워. 음...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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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